나이소대와 훈련아이 나이소대와 훈련아이 나이소대와 훈련아이 나이소대와 훈련아이 나이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대는 소매라는 의미입니다 와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은, 는이라는 의미입니다 훈련아이는 흔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본형은 후로이고 흔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가는형의 부정으로 응변한 것이 훈련아이입니다 없는 소매는 흔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고 싶어도 소매가 없으면 흔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의복에는 소매가 간소화된 옷을 입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의 기모노에도 소매가 달려있는데 예전에는 지갑 대신 소매에 소지품을 넣어 다녔습니다 그 소매 안에 돈이나 귀중품을 넣어 다녔는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소では 훈련이 나이소では 훈련이 나이소では 훈련이 이 방송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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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